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은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도기 클리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각도기 클리닉에 사연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아마 비슷한 유형의 분들이 이 사연을 같이 나누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젊은 군인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증시각도기 애청자 25세 군인입니다 항상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투자를 실시해 44%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낮은 수익률에 가끔 현타가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당하는 기업을 찾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싶은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제 시드머니는 2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고 싶은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미닉스, 에코, 마케팅, 원익, B&E, 콜마, B&H, 골프존, 에코, 동선하이텍, ENF, 테크놀로지, 코얼패션 등의 실질적 중소용주로 물론 삼전, 현대차 같은 대용주도 담고 싶고 삼양옵틱스, 효성, 현대중공업지주, 금융주지 등의 배당주는 물론 실적은 안 나오지만 성장성이 기대된 파스, VTG, MP, 서진시스템, 세경하이테크, BH 등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들 사업보고서도 읽고 부족하지만 자체 제작한 엑셀파일을 이용해서 목표가격도 설정하지만 다 사고 싶습니다 이들 기업의 목표가 괴리율 곱하기 상승 확률 대 하락시 가격 곱하기 하락 확률을 비교하고 기업 간의 기대감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아 잘 모르겠어요 관심 종목에 추가해놓은 것 중에 먼저 올라버리는 애들이 있고 인연을 가지고 있어도 안 오르는 것도 있고 각도기님은 매력적인 주식들 가운데 선별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또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취업생각과 스펙생각으로 마음이 가끔 조급해질 때가 있는데 각도기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시나요? 이분이 이제 자기 돈도 투자를 하셨습니다만 친구들을 모아서 일종의 개인 자산 운용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큰 돈은 아니신 걸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또 작지도 않은 그런 돈을 이제 모아서 운용을 하고 운용 보고서를 써서 친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수익률 목표는 20%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PB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먼저 PB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프라이빗 뱅컨데 요즘은 그냥 다 일단 PB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의 프라이빗 뱅커는 제가 보기에는 몇몇 은행 지점들 고객 자산가를 관리하는 은행 지점들과 그 다음에 증권사 업무의 개인 리테일에서 개인 고객 상대도 일종의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활동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지나갈수록 보다 전문가를 찾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력을 많이 키우시면 어떤 전공을 했던지 간에 그리고 어떤 학교를 나왔던지 간에 상관없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건데요 가능하다면 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적중적으로 쌓아서 기록하고 그 다음 성과들도 기록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종목을 사고 싶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을 사보고 또 쉽죠 그런데 이제 시드머니 대비로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나이는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시드머니 이거 작은 시드머니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시드머니고 이걸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가이드를 해 드릴까요? 다양한 가이드가 있는데 한 주씩만 사보세요 한 주씩만 뭐 보니까 이제 백만 원 넘는 기업들은 없어 보이니 한 주씩만 사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세요 대신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업데이트를 하세요 사고 싶은 종목 다 한 주씩 사세요 한 주씩도 주주잖아요 다 사고 업데이트 해 보세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건 버리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읽었던 기업들만 20개 기업이 넘습니다 20개 기업 업데이트 해 보시면 이거 다 나는 완전하게 업데이트 하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이쪽 업으로 오셔야 돼요 정말 재능이 있고 제조가 있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20개가 넘는 기업들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있으시니까 가능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주씩 다 사세요 한 주씩 다 사시고 여기서 업데이트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분기별 실적 나왔을 때 다 흐름 파악하고 한 열 분기 흐름들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년 주기의 흐름들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적의 흐름들 그리고 이번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다음 실적에는 어떠한 실적이 예상되는지를 다 기록해서 적으세요 지금 이렇게 이미 하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회사에 전화도 다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회사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 이런 정도는 전화하셔서 상황들이 어떠신지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 보시면 정말 훌륭한 투자자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근데 그렇게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정말 매력적인 기업들이 또 추가로 선별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 주셔야 돼요 확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계좌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계속 유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년부터 하셔서 44%인데 그 사이에 시장이 얼마나 올랐나요 19년도에서부터 두 달 치니까 그거는 뭐 약간 밖에 안 올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20년에는 30% 21년에는 올해는 한 10% 정도 시장이 올랐으니까 44%면 시장 대비 못한 건 아니에요 시장 대비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왜 갖냐면 그리고 또 종목을 왜 많이 이렇게 사고 싶으시냐면요 빨리 뭔가 성공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셔서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런 사연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젊음이 최고의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이 최고의 무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급한 마음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아가는 다람쥐 체바퀴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조급하면 조급함은 우리를 다람쥐 체바퀴에서 신만 빠지게 하거나 또는 뒤로 후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인 중에 하나죠 투자에 있어서 투자를 가장 그르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클리닉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 수익률이 적다고 느끼는 건 조급함 때문인데 중요한 건 44%에서 더 추가로 계속해서 올리는 것 그래서 돈을 빼지 않고 견디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벤트 때문에 돈을 뺏으고 싶거든요 그걸 안 뺏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걸 안 뺏고 거기서 적층에서 쌓아 올리셔야지 굉장히 수익률이 확대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정생활도 하고 얘기해야 했기 때문에 투자에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과거 20년에 투자생활이 그렇게까지 큰 실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산이 급격하게 늘지를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뺏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이 뺏었어요 수익률을 30%씩 내도 돈이 늘지 않아요 돈을 뺐으면 이거는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복리를 만들어서 쌓아 올리시려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빼서 뭐 사고 싶은 거 돈을 빼서 뭘 하고 싶은 거를 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뭐 훈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급하지 않으시면 거기서 늘고 늘고 늘었을 때 아 이게 이 상태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5년 후에는 이 정도 늘고 또 5년 후에는 이 정도 늘고 또 5년 후에는 이렇게까지 늘겠구나 라는 거 충분히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복리 계산기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복리 계산기로 내가 매년 10% 15% 20%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돈이 자산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서 정말 똘똘한 기업을 선택해서 거기에 더 무게 중심을 많이 담는 겁니다 실제로는 한두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 중에서 한 30개 정도의 노미네이트를 한 거야 그건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어떤 사실 노미네이트는 더 많이 해도 돼요 50종목 100종목 노미네이트도 해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진짜 괜찮은 주식을 1, 2, 3, 4, 5, 6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세요 내가 심사위원이 돼서 그래서 그 순위대로 비중을 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저도 많이 겪은 건데 정말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와 너무너무 좋아 했는데 수익률은 별로야 그리고 이거 이제 중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수익률이 정말 너무 좋게 나와 이런 것들이 아마 발견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보정작업을 하셔야 돼요 군인이니까 0점 조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까지 간 프로세서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과정 거기까지 내가 내 생각이 진행된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다 적어놔야 되겠죠? 근데 시장은 왜 이걸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냥 단순히 가격만 너무 보지 마세요 가격 보는 거는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가격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거보다 내 접근 과정이 맞았는지 그리고 이게 시장의 호응을 받았는지 나는 내 접근 방법이 나만의 고집이었거나 편향이었거나 이런 건지를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많은 종목을 로미네이트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지금 이분은 pb 전문적인 투자 쪽으로 일해보고 싶으신 분이시니 사실 pb와 투자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 노미네이트 많이 하시는 건 전혀 문제 없고요 그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정말로 좋은 투자처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장과 나의 투자관과의 괴리를 맞춰보고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급한 마음을 버린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급한 마음이 있다면 이를 그르치기 십상인 곳이 이곳입니다 네 오늘 군인분께 이렇게 사연을 받아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사회생활하기 시작할 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투자의 일들이 그 마음을 조금 완화해주고 오히려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군인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는 각도기 TV라니요 놀랍고 영광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